드디어 애터미 회원들을 위한 애터미 애니플러스 카드 탄생! 애터미와 하나카드가 만난 애터미 애니플러스 카드 신청하고 무이자 할부와 동시에 결제금액 할인받자! 애터미몰과 아자몰에서 결제 시 신용카드 1.7%, 체크카드 1% 할인! 플러스 2에서 6개월 무이자 할부,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! 플러스! 신용카드 발급 후 다음 달 말까지 2만원 이상 이용시 연회비 캐시백 지급! 신청해서 완료까지 3분이면 끝! 애터미 회원이라면 꼭 필요한 애터미 애니플러스 카드! 애터미 캐시백 체크카드! 지금 바로 발급받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!